그래서 저렇게 상식이 없는 행동도 한 거 아닌가 사실은 도준이라는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만 또 아이를 감싸고 이렇게 10년,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나는 이렇게 잡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거? 내 아들을 비윽! 이 길은 스포츠가 있는 곳으로 두는 곳을 열어봅시다 이 길은 스포츠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받았다 이 길은 스포츠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받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